우리는 무언가를 더 많이 좋아하고 그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대 뭐하면? everything about those things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It's not obvious the first time we experienced it 우리가 그걸 처음 봤을 때 너무 뭐하지 않다면? 뻔하지 않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?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너무 뻔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누군가를 만났어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이럴 것 같아 라고 판단이 선 게 있어 근데 그걸 깨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더 매력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뭐야? 다른 말로 하면 반전미죠 반전미 막 진짜로 너무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쓰레기야 그런 것들이 조금 매력적일 때가 있죠 엄마야 나 왜 이러냐 이런 것도 나 되게 완벽해 보이잖아 근데 이게 또 허당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